클럽을 찾아보니까 천여개가 있었어요.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미화 운영위원님 다음은 오병택 운영위원님이십니다. 다음은 백만기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. 전체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십시오. 아 성남아트센터가 그런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대중문화회가가 다른 문화공간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. 그렇죠. 누가 내 머리에 똥났어? 부러지가 소리쳤어요. 너? 아니요? 내가 왜? 너? 아니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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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전 오류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에 손뼉치는 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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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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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이겨라! 우리 안 잡아봐! 잡아버려! 안경 흥겨! 안경 흥겨!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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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흥겨! 안경 흥겨! 너네는 이제 사버라! 한 번만 더! 강강 설레 적게 사자는 이 새끼 도로 강강 설레 훈마장이로 보라이로 강강 설레 강강 설레 강강 설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